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시대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지만 한 사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변합니다 우리의 경우만 하더라도 조선조의 한국인과 개발연대의 한국인 그리고 지금의 한국인들이 같은 생물학적 특성을 갖고 있지만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라든지 생각들이 아주 크게 다릅니다 이처럼 다르게 만드는 요인들은 가장 큰 부분은 아마 정치체제나 제도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럽연합의 일원이자 세계 8위 경제력을 갖고 있는 이탈리아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크고 작은 도시를 둘러볼 때면 건축물에서도 굉장히 경탄을 금할 수 없지만 특히 보도블록의 정교함과 내구성 그리고 정성에 놀랄 때가 있습니다 중소도시를 가더라도 그런 도로를 메우고 있는 그런 다양한 종류의 보도블록 자체가 너무나 경고하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져서 수십 년 수백 년을 가더라도 끄떡없을 정도의 그런 것을 보고 과거의 그런 이탈리아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이탈리아인들도 많이 변해서 오늘날은 상당히 좀 다릅니다 이탈리아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츠갈 등의 남부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국가 빚이 참 많습니다 재정적자가 막대한 수준입니다 그 밖의 산업 경쟁력의 지속적인 약화, 고령화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한 남북 문제, 혼란스러운 정치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0년도 연말을 기준으로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무려 155%입니다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2020년도 1월에는 134%에 비해서 1년 동안 21%포인트가 증가한 셈입니다 참고로 그리스는 18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탈리아가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두고 유럽 외교위원회 선임정책연구원인 자나 풀그리에 린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는 항상 유럽연합의 비행 청소년으로 여겨져 봤고 그런데 이제는 유럽인의 모범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모범생이 되었을까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여기는 바로 한 정치인의 등장이 갑자기 이탈리아를 모범생까지는 완성수준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모범생의 후보군으로 이탈리아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그것도 단 100일 만입니다 지난 2월에 이탈리아의 여당과 야당이 모든 지지를 모아 가지고 새 총리로 초청한 사람이 바로 마리오 드라기입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입니다 일명 슈퍼 마리오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1947년생으로 73세로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이탈리아의 사상 두 번째로 손꼽히는 비정치인 출신의 전문가 출신의 경제금융통인 전문가 출신으로서 총리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탈리아가 다급했다는 겁니다 MIT에서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드라기 총리는 2011년부터 8년까지 유럽경제를 총괄하는 유럽중앙은행 22 총재로 역임하면서 유럽의 위기 극복에 상당한 그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한 이탈리아를 구하기 위해서 이탈리아의 세르지오 마탈렐라 대통령으로부터 SOS 긴급구호 요청을 받고 전격 출격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타격을 아주 크게 받은 이탈리아는 1990년대 초 이후에 올해 최대 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MF 차입 요청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라기 총리의 든든한 리더십을 신뢰한 국제금융가에서는 그동안 이탈리아의 공적 부채규모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해왔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걱정이 무관심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딱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등장함으로써 국제금융가에 그만큼 큰 신뢰를 주었다는 겁니다 국제금융의 전문가들은 이탈리아가 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있는 한 드라기 총리가 있는 한 엉뚱한 짓을 안 할 것이다 정치 논리에 따라서 자원을 해프게 낭비하는 짓을 하지 않고 철저하게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줬기 때문에 딱 한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탈리아의 막대한 공적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그런 국제금융가의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드라기 총리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신임을 전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국제금융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4월 25일자 파이낸셜 타임스는 드라기 이탈리아가 어떻게 모범 유럽인이 되었는가라는 그런 장문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새 총리가 등장하면서 파리 그리고 베를린과의 긴밀한 관계가 복원되면서 드라기 이탈리아가 유럽연합관계를 재편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끄는 국민통합정부가 출범 3개월도 되지 않아서 파리와 베를린에서 로마의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이탈리아의 경제적 약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는 인식이 국가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진솔되게 직시하는 정직하게 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정직한 지도자 한 사람이 한 국가의 위상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는 이탈리아는 잠재력은 강하지만 성과가 약한 국가로 그동안 간주되어 왔는데 전문가가 등장해서 정말 그 잠재력을 성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문가가 이탈리아를 이끌고 있다 이런 믿음 자체가 바로 국가에 대한 신인도를 크게 향상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우려도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국제문제연구소의 나탈리 토치 소장은 이런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기득권층은 지도자들과 사랑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현재 드라기는 물 위를 걷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드라기의 능력을 신뢰함으로써 나중에 오히려 그것이 부담이 돼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경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 드라기 총리 소식을 전하는 4월 27일자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는 또 이렇게 계속됩니다 드라기 총리는 경제관료 출신답게 숫자로 그렇게 승부를 걸고 지난 4월 24일과 25일 날 밤샘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2026년까지 2,210억 유로 약 298조 원을 투입해가지고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이탈리아를 코로나19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계획을 승인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날 결제한 계획안은 316조에 달하고 6대 추진과제와 5대 개혁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회법을 아는 전문가들을 등용해가지고 경제가 정치화하지 않는 그런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이탈리아가 상당히 아주 박수 받을 만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을 등용해가지고 정치적인 외압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논리를 통해가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제사회가 이탈리아의 행보를 주시하면서 신뢰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풍부한 위기타격 경험을 갖고 있는 드라기 총리의 리더십이 앞으로 어떻게 연결될지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영국 에코노미스트는 4월 25일자 기사에서 사람들은 팬데믹이 막판에 이렇게 이르게 되면 자기 나라 정치인에 대한 요구가 더 강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2002년도 월드컵을 통해서 네덜란드 출신 히딩크 감독이 꼭 같은 한국 선수들을 잘 깨워가지고 아주 획기적인 성과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만큼 지도자라는 것은 정말 능력을 한껏 발휘해서 큰 성과를 그렇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사례가 반드시 이탈리아의 사례만 국한되지 않고 경제 위기를 겪는 모든 국가들에게 시사는 바가 크다 전문가를 덕용하라 문제를 직시하라 그리고 절대 경제를 정치화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itos disfrеш Especially 감사합니다.